비즈니스트 쪼끔만 들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해피타운의 키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팬카페에 TMI 파티를 한 번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TMI 파티를 한 번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TMI 파티를 오늘 파티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제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나 근데 이제 뭐 평소에 궁금하신 거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되게 일반적인 것들이잖아요. 광고 말고도 그냥 형과의 진짜 TMI 평소에 제가 뭐 인터뷰나 공적인 자리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어.. 힘 닿는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저의 TMI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댓글이 달리기 전에 뭐 간단한 TMI 몇 개를 얘기하자면 음.. 어.. 이 안경 오늘 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맨날 끼고 다니는 금색 안경태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금색 안경태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끼고 다니는 안경인데 그거를 얼마 전에 잃어버렸어요. 숙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경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오늘 안경을 사러 가야겠다. 그러고 안경을 사러 가서 금색 안경 하나랑 이 검은색 안경 하나 사왔어요. 제 TMI였습니다. 일단 댓글 몇 개 읽어볼까요? 일단 댓글 몇 개 읽어볼까요? 아.. 형구 오다 귀여운 구구 아이고 어디 갔을 까유 그럴게요. 지금 안경 태도 짱 이뻐 고맙습니다. 하 바꾼 거 잘 어울려요? 예뻐 예뻐 잘 어울려요? 아 이거 말고 이걸로 읽어야겠다. 아 이게 맞나? 네트워크 상태가 뭐.. 아 됐다. 희망 희망 형구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본 거야?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 아 사실 제가 스파이더맨 마블 진짜 좋아하고 스파이더맨 정말 정말 좋아해서 이 뉴 유니버스 나왔다고 했을 때 마침 이름도 공교롭게도 유니버스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너무 보고싶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허락을 안 해줘서 너무 바빠서 못 봤어요. 근데 꼭 보고싶어요.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뉴 유니버스 소식을 접한 게 이 노래 제가 V앱 시작하기 전에 틀었던 노래 때문에 알았거든요. 그 노래가 이제 포스트 말론이랑 스웰리라는 아티스트의 선플라워라는 노래인데 저희 뭐 제가 그 노래를 거의 한 3, 4주 정도를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 진짜 좋고 그 노래 뮤직비디오가 이제 뉴 유니버스가 나와서 그거를 보고 꼭 봐야겠다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TMI1 노르웨이 팬들에게 인사해주세요. 안녕 노르웨이 Hi 노르웨이 형구가 가지고 있는 모자 갯수 비니는 비니는 여섯 개 그리고 캡은 캡은 거의 한 열 개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뉴 에라 한 두 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류 비니 아 그 모자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쓰는 거 하나. 버킷햇도 있고 콜라가 좋아. 사이다가 좋아. 와 이거는 뭐 제가 탄산을 평소에 즐겨 먹진 않지만 제가 원래 탄산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오고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멤버들이 밥 먹을 때 그 탄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먹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종종 먹긴 했는데 즐겨 찾진 않았는데 어 요즘은 사이다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홍석이 형하고 저는 거의 사이다를 시키고 다른 멤버들은 콜라를 시켜요. 밥 먹으러 갑니다. DMI2 향수 뭐 써요? 저는 뭐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조말론 우드세이즈 앤스톤이었나 그 향수를 거의 3년 반 가까이 썼다가 이제 제가 제 향에 질리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본인은 본인 향을 못 맡잖아요. 근데 이제 제 향이 옷이나 어디든지 항상 묻어있다 보니까 제가 제 향에 질려가지고 향수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6개월 전쯤에 그래서 바꾼 향수가 그래서 바꾼 향수가 어 플레르드뽀 라고 그 딥디크 제품인데 플레르드뽀하고 롬브로달로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쓰거나 그러니까 플레르드뽀을 이제 기본 향으로 보통 뿌리고 그 위에 꽃향을 좀 첨가하고 싶을 때는 롬브로달로 조금 더 뿌려주고 아니면 아예 아 오늘은 꽃향이 났으면 좋겠다 싶은 날은 롬브로달로만 뿌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블랑쉬라는 향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향도 너무 좋아서 제가 평소에는 이제 그 그 뭐지 병에서 병에 담아서 제품으로 나오는 거 그 숙소에 두고 이렇게 쓰는 거는 플레르드뽀 롬브로달로를 쓰는데 어 그 이제 공병에 들고 다니는 향수는 블랑쉐에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샀구요 올리브영에 이렇게 공병을 이렇게 빼면 이렇게 향수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블랑쉐을 넣어서 이렇게 뿌려 뿌리면서 밖에서 그냥 뭐 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조말론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말론도 뿌리고 그냥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베르사체 향수도 쓰고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TMI3 요즘 자주 읽는 책 알려줘 책은 아 책 얘기하니까 제가 일단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라고 괴테님의 작품인데 이번에 읽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저희 분당에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입회로 가서 이제 아빠 제가 갈 때마다 아버지한테 요즘 이번에 읽을만한 책 좀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한두 권 정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그걸 항상 분당 들릴 때마다 한두 권씩 가져와서 읽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랑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 두 권 가져왔고 지금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시집을 잘 안 읽고 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소설이나 SM, 아니면 고전 문학들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한 팬분한테 시집을 받았어요 지금 알았더라면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인데 이제 그 시집 자체는 잠원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대를 엮어 놓은 책이고 류시화환이었나 아마 여근이가 따로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첫 시예요 그 시집에 그 외에도 이제 그 뒤에 잠원 시들이 나열이 계속 있는데 두 번을 읽었어요 연속으로 너무너무 좋고 너무 와닿아서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이 책을 선물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도 꼭 줄 거고 근데 사실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그 책이 좋아서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 전에 이 시집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다 우리 집에도 있어 그러시면서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물은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제가 사랑하는 동생한테 그 시집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선물할 기회가 있다는 그래서 후영한테도 제가 형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그 책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어제 네 그 책 사줄 거예요 그 책이 정말 좋아요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그 책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즐겨보는 드라마 뭐 있어요? 저는 드라마를 사실 안 봐요 TV를 잘 안 봐서 영화는 정말 많이 보는데 VOD로 근데 DVD 아 DVD래 드라마는 안 보는 거 같아요 오빠 시력 몇이에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근데 안 잰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제가 운전면허 딸 때 마지막으로 시력 검사를 했었는데 2.0 1.5 이게 오른쪽 눈인데 2.0 1.5 이렇게 나왔어요 시력 진짜 좋죠 어 이 시력 검사할 때도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거기 그 진행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분이 계셨는데 진행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시력 검사판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멀리 서서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숟가락 같은 걸로 한쪽 눈 가리고 A, C, 나비, 비행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왼쪽 눈을 했어요 왼쪽 눈을 했는데 1.5까지 내려가서 아 됐어요 그게 아마 기준치가 0.7인가 1.0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1.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1.5까지 내려가서 아 네 됐습니다 하고 제가 그 밑에 걸 읽지도 않았는데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나 궁금한데 내 시력 그러고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도 똑같이 했는데 1.5까지 내려갔어요 1.5 내려가서 이제 뭐 E예요 이거 뭐예요? C예요 비행기예요 얘기했는데 네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 저 혹시 그 괜찮으시면 저 그 밑에 거까지 해봐도 괜찮을까요? 여쭤보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그러셔서 제가 딱 보이는 게 E였어요 그래서 E예요 E예요? 그랬더니 그 그 아주머니께서 아 E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멀리 있었고 그 아주머니가 되게 가까이 계셨는데 이거 뭐예요? E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가까이서 보시더라고요 맞네요 그리고 2.0 적어주셨는데 네 제 시력은 2.01점입니다 일본 투어 재밌어요? 네 저희가 총 8번을 해요 쿠쿠오카, 나고야, 도쿄, 오사카에 각각 2회씩 이제 8번을 하는데 이제 4번 끝났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사실 공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큐시트를 조금 조금 힘든 것들을 좀 몰아서 넣어놔가지고 좀 많이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사실 공연을 하면서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그냥 정신이 일단 나가고 몸이 움직이죠 그냥 너무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남은 4회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엔 또 특별히 재밌는 유닛 무대랑 솔로 무대가 이제 계속 바뀌면서 있으니까 그것도 재미인 것 같고 얼른 더 큰 공연장에서 투어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좋은 공연들 많이 하고 싶어요 저희 공연을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희가 얼른 좋은 공연 들고 다 찾아갈게요 잠시만요 곧 생일인 소감 오늘 며칠이죠? 22일이네요 22일이네요 이제 5일 남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분당 다녔다고 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잠깐 다녔는데 왜 갔었냐면은 저희가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인데 이번 주에는 바빠서 못 갈 거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케이크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케이크를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일단 생일 일주일 전이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동생이랑 케이크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사실 어릴 때는 생일을 진짜 기대했는데 왜냐면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플레이키즈 이런 데 있었거든요 저 어릴 때는 플레이키즈 이런 데 빌려가지고 친구들 다 초대하고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 파티하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어머니가 잡채랑 치킨이랑 피자 시켜서 맛있는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들 오셔서 어머님들 테이블에서 앉아서 놀고 계시고 저 어릴 때 케이크 불고 친구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는 마냥 그게 기대가 됐었는데 점점 이제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데도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막 그렇게 예전만큼 기대감이 있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연습생 때는 더 그랬던 거 같아요 연습생 때는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는 저보다 제 생일을 되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우리 팬분들이 있어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 생일이고 어쨌든 제가 부모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제 일인 것처럼 같이 기뻐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생일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됐던 거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 생일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우리 팬분들이 제 생일을 준비해 주시니까 사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 광고도 몇 개 봤고 그리고 또 저희 저는 그 우리 팬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저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제 생일 이벤트에 저희 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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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올리세요 여기서는 이런 광고를 하더라 이런 광고를 하더라 이런 카페가 있더라 뭐 뭐 전시를 하더라 막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뭐 형구야 너 광고 잘 봤어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몇 년간 이제 회사 왔다 갔다 하시는 길 쪽에 이번에 제 광고 제 사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매일 출근길 퇴근길마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매일 매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근데 사실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그래서 제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시는 우리 진짜 많은 유니버스 분들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려도 그래도 제가 몰래 몰래 이렇게 다 볼 거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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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도 Bater & Now 진짜 좋아하고요 아까 처음 틀어 포스트 말론 사실 노래 다 좋아서 나온 앨범마다 명반이고 다 좋아서 하나를 뽑기가 너무 어렵지만 요즘 제가 꽂혀있는 노래는 Post Malone의 Stay 라는 곡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틀어드렸나? 아니다 아니다 아까 Sunflower 틀어드렸구나 그럼 이거 지금 들려드리면 되겠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Post Malone의 Stay 라는 곡인데 이 노래 틀어드릴게요 네 저는 요즘 Post Malone의 Stay 라는 곡이 가장 좋았습니다 형고가 제일 좋아하는 매거지노 노래 저는 뭐 매거지노 공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I Think Of You 가즈 너무 좋아요 형고가 가장 아끼는 자작곡은 뭐예요? 아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아 사실 그 제가 거의 한 5년 전쯤부터 써온 모든 곡들이 진짜 하나 허투루 만든 게 없고 다 정말 그때그때만의 감정 감성이 들어가 있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곡들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제 자식들이에요 진짜 다 제 자식들이라서 뭔가 하나를 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만들 때 가장 오래 걸렸던 거는 지금 너에게로 가는 중이야라 바이올렛 그리고 얼마 전에 쓴 봄눈이라는 곡 최근에 쓴 곡 중에서는 봄눈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를 가장 아끼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들려드리고 싶은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공카에 올라오는 편지 봐요? 아 물론이죠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공카 한 1시간 보고 있어요 데뷔하기 전부터 진짜 많이 봤어요 매일매일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이렇게 한두 개 신문뜨거라도 이렇게 보고 자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팬분들의 일상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 일기 훔쳐보는 거 정말 재밌잖아요 근데 거의 몇백 개의 일기를 매일 훔쳐보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즐거워요 신기하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빨라요 형과야 가장 짧게 작업한 곡은 얼마만에 작업했어? 저는 곡 쓰는 시간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곡은 진짜 그니까 스케치만 나오는데 두세 달이 걸리는 곡이 있고 여섯 시간 만에 쓴 곡들도 있어요 매번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바다 vs 산 바다 산도 좋아요 근데 바다도 좋아요 최근에 많이 듣는 노래 음 저는 빌리 올리데이의 Easy Living 이라는 노래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듣는 노래는 크리스 브라운의 Undecided 아 너무 좋아요 저 왜냐면 연습생 때부터 크리스 브라운을 보면서 연습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크리스 브라운의 Undecided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이거다 춤추기가 너무 좋아요 맨날 틀어놓고 춤추고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몰란 스테이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시미즈 쇼타의 키미가스키 라는 노래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시미즈 쇼타의 키미가스키 라는 노래도 좋아했고요 시미즈 쇼타의 키미가스키 근데 크립 이거는 리메이크 라고 해야 될지 네 리메이크 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크린소자라는 재즈를 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곡들을 많이 커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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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이제 재즈로 근데 그게 이제 라디오 헤드의 크립 이라는 노래인데 너무너무 좋아 그 아예 색다른 감성이거든요 그리고 Shave of My Heart 도 하셨고 빌리진 도 하셨고 이것도 좋고 뭐 아 스토베릭도 스포에버 이라는 노래도 좋고 그리고 텐타시온 노래 중에 그 이번에 나온 앨범이 있는데 아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호화 그러니까 의성어 같은데 그러니까 부제는 Mind in Always 근데 WHOA가 그거예요 그 그 타이틀인데 호화 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앨범의 타이틀인 One Minute 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Tory Lanez의 Ferris Wheel To Be Red 피처링 이 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디플로우의 Wish 음 그리고 1975 앨범 다 좋아하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뭐 이렇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 노래도 많이 듣는다 스테이 이 노래는 질리지가 않아요 스테이 아 Carpenter's의 Carpenter's? 네 Close To You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사실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근데 오늘에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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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수영 진짜 좋아요 수영하고 싶어요 맨날 수영하고 싶어요 항상 형구 오빠 멤버들 중에 누가 찍어주는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홍석유 홍포토그래퍼 코바홍 쌀국수 좋아해? 오늘 쌀국수 먹고 왔습니다 점심으로 파리 여행 때 어디 어디 갔어? 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가 적어놓으라고 하셔서 적어놨던 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에펠탑 바로 앞에 호텔을 잡았어요 그 트로카데로라는 에펠탑 바로 앞은 아니고 이제 에펠탑 뷰가 좋은 그 지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트로카데로 에 호텔을 잡아서 그냥 창문 열면 이렇게 보면 에펠탑이 보이고 그냥 처음 호텔을 딱 들어가서 딱 열었는데 와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영원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일일 진짜 일 에펠탑이 아니라 일일 몇 에펠탑씩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에펠탑 하고 음 그리고 저는 어 술을 와인 밖에 안 마셔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마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회식 자리라든지 뭐 굳이 꼭 마셔 마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셔야 하는 상황에는 그냥 굳이 빼지 않고 마시긴 하는데 술을 저는 와인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와인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거실에서 TV 보시면서 와인을 한잔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저녁에 와인 한잔하고 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와인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어 그리고 항상 저희 집에 가면은 그 와인 안주들이랑 새로운 와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와인 밖에 안 마시는데 또 저는 사실 이건 진짜 TMI인데 평소 같았으면은 굳이 이런 얘기까지 안 했겠지만 오늘은 TMI 패티니까 저는 와인 중에서도 칠레산 소비뇨 만 먹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화이트나 샴페인은 안 마시고 저는 레드와인만 마시는데 그것도 막 엄청 많이 마시지도 않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도 잘 마실까 말까 아무튼 굳이 마셔야 한다면은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에 와인 한잔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원래 칠레산 소비뇨만 거의 주로 즐겨 먹다가 아 물론 가끔 미국산이나 호주나 이제 프랑스산도 가끔 먹긴 했지만 주로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또 와인의 성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프랑스에 왔으니 1일 1일 와인은 해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혼자 바에 가서 와인도 마시고 네 재즈바 가서 음악 들으면서 와인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얘기 못하니까 음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올세이 오레쉐 미술관 올세이가 진짜 좋았어요 사실 사실 루브르를 갔다가 이게 제가 뮤지엄패스를 이틀권을 끊어가지고 그 이틀 안에 몰아서 보고 나머지는 아예 더 자유롭게 편하게 여행을 해야겠다 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보통 여행을 제가 7박 9일로 갔는데 여행을 보통 가면은 일정 그 나라에 꼭 봐야 되는 것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일정에 이렇고 이렇고 저녁까지 가서 아 너무 피곤하다 하고 자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발길 닿는 곳으로 오늘 하고 싶은 거 그날 그날 하고 싶은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안 정하고 딱 이틀만 정했어요 나는 이번에 루브르랑 베르사요만 볼 거야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 유명한 명소는 그래서 뮤지언패스 이틀을 끊고 그 3일째 때 베르사요를 가서 있었고 4일째 때 루브르를 갔는데 루브르는 살짝 이제 고전주의 그러니까 사실 거의 35,000점 정도가 지금 아마 작품들이 들어와 있는데 루브르가 소장하고 있는 건 거의 38만 장 의 작품인데 어쨌든 3만 5천 장 정도가 있어서 그 루브르를 하루에 다 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고 커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고전주의 미술 작품들이 거의 제 생각에는 루브르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명한 작품들도 보고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거의 한 4시간 쯤을 봤는데 제가 그날 저녁 6시에 크루즈 뭐야 크루즈 디너를 예약을 했어요 혼자 그 샌드 강에서 크루즈를 타고 와인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에펠탑독 보고 그 파리에 강을 거니면서 야경을 보는 크루즈 디너를 제가 예약을 해놨었는데 제가 아침에 가서 줄을 서서 11시 반에 루브르에 입장을 했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요 11시 반에 입장을 했는데 3시 반까지 한 4시간 정도 보다가 보니까 아 인상주의 사진 그 작품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그 올세이 미술관에만 있는 그 작품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아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아 근데 시간 차라리 루브르에 더 투자를 하자 더 집중을 하자 생각을 했었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오르쉐로 지금 당장 달려갈래 그러고 바로 우버를 불러가지고 그 5분 거리거든요 우버를 타면은 그래서 루브르에서 우버를 타고 오르쉐로 넘어가서 2시간 동안 진짜 뛰어다니면서 작품 다 봤어 루누아르 작품하고 모네 고흐 고갱 아 진짜 너무너무 후회 안 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제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오르쉐를 안 가려고 했었다고 내가 이 좋은 곳을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 저한테는 사실 루브류보다는 오르쉐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 취향의 차이인데 형구의 스테이 형구의 스테이 형구의 스테이 형구의 스테이 우석이한테 멋진 형이 되고 싶었지 안경 멋있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경 사왔어요 사실 아까 형들이 너 V LIVE 해? 그래서 V LIVE 주제가 뭔데? TMI 파티요? 그랬더니 그럼 가서 괴롭혀야겠다 TMI 파티요? 네 광고 탐구 생활 근데 TMI랑 이거 뭐예요 근데? 목도리 왜 졸아요? 나 이거 만지려고 했는데 목도리 엄청나네요 예쁘지 않아? 예쁘다 옛날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입었어 진짜? 그러네요? 한 번도 안 입었네? 진짜 한 번도 안 입었어 근데 오늘 입고 싶어서 입었어 우리 그때 내놓지 바자였때 예쁘죠? 형 스타일이에요? 후영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아니 아니 내 스타일까지만 입었어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딱 코까지만 보여드려야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테몬입니다 신원 소이입니다 어떻게 제가 V LIVE 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멤버들이지? 동공이 V LIVE 한다고 했는데 형들이 응? 너 걱정돼서 온 거야 걱정돼서 저도 형 Say Something 할 때 전화했잖아요 왜 전화했어? 잘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보신 김에 TMI 하나씩 하고 갈까요? 후이형 아니 형들 TMI 얘기하시는데 TMI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 TMI요? 아니 DMI 말고 TMI 네 투어 버츠 인포베이션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팬분들이 궁금하신 걸 알려주는 코너예요 아 궁금하신 거? 형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후이형하고 신원형의 그 그 TMI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주세요 아 나는 난 짜잘한 걸 별로 안 좋아하네 난 굵직굵직한 거 좋아해가지고 오빠 기억나? 우리 그때 이건 대박이다 우리 그때 루브르바 아이고 지나갔다 우리 그때 루브르 박물관 털다가 걸렸는데 오빠 조각상인 척해서 나만 잡혔잖아요 기억나 기억나 그때 우리 좋았는데 그치 되게 센스가 근데 진짜 아 진짜 센스가? 아 너무 웃기다 기억나 TMI 말한 거 뭐 있어? 나 진짜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면 댓글 하나 할게요 TMI 형고 TMI 궁금한 거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저는 파리 간 얘기하고 있었어요 Who am I? 아 Who am I? 저 Who am I인가요? 오 Who 오 나 노래 있어 후회마인 형 제일 처음에 원스티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나쁜 녀석들인가? 맞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네요 알고 있죠 그때는 우리 음악 형 음원 나오는 게 신기했을 때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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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타빈스 이런 것도 귤 한 번에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코너에요 살짝 나는 한 개 반 어? 그거밖에 못 먹어요 저는 한 번에가 한 입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잡았을 때 몇 번에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한 바구니는 먹어요 한 바구니는 손가락 노라질 때까지 노라질 때까지 노라질 때까지 어 손가락에 노라질 때까지 아 진짜? 손가락에 노라 손가락에 귤 까라가 노라질 때까지 막 이런 거 알아요? 이 영상? 막 이렇게 해서 전 또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서 너 몰라 이거? 에트릭스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나와요 오 잘하는데 이거 되게 장난 아니야 이거 저는 네 개 네 다섯 개 네 다섯 개 아 진짜요? 네 두 분 다 약간 그 이상은 못 먹어요 귤의 그런 관심이 없어요 형구, 올 키노? 형구죠 저희 얘기는 무조건 형구죠 알겠습니다 이걸 물어보나 만하네 너무 딱딱해 후이 오빠 육상 얘기해 주세요 육상 저희 800m 중장거리 아니 코까지는 걸치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800m 네 1500m 3000m 네 선수였고요 그 선수를 한 계기는 막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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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돌려봐요 육상 선수가 된다기 보다는 그냥 달리는 게 좋았어요 음 런아웨이네요 런아웨이네요 진짜로 그냥 달리는 게 좋았어요 흥정 이런 점도 있어요 학원까지 뛰어가는 점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육상 진짜로 아 웃기다 그래서 그래서 기현아 달리는 거 오래 달려야겠다 해서 중장거리다 음 장난 아니고요 제가 단 거리를 잘 못했어요 거북이 스타일이구나 아니 아니 단 거리를 단 거리를 힘이 있어야 잘 뛰어가지고 신원님은 100점 만점에 외모 점수 몇 점이에요? 아 저요? 네 제 기준? 네 75점 오 높다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요 대박 이 정도면 75점 제 마음속에 75점 우리 키노 제가 키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우 V LIVE 나오고 있구나 어디서 소리가 나와있냐 자 질문이 없네요 안경 잘 어울려요? 안경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뱀 뱀 휘택 얼굴 보여줘 형 얼굴 좀 보여줘 휘택 맞아 얼굴 보여줘 휘 휘 타라 아닌가 이 노래 맞을까? 휘택 휘택 공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 저 공차 싫어요 형 있잖아요 저는 공차에서 초코 뭐 먹지 않나? 저는 공차하는 거 좋아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공차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공차 공차가 가능해 시영구야 신원이랑 찍은 인생네컷 언제 우리 둘이 인생네컷 찍었어? 절대 우리 셋이 있었는데 우리 셋이 은근 자주 다녀 은근? 우리 셋 밖에 없지 나는 근데 키노랑 둘이 다니고 키노랑 둘이 다니는 빈도수가 좀 더 많아 셋이 있던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 V LIVE 할 때 많지 내 생각에는 우리 셋 기억은 거의 다 V LIVE 우리가 모이는 시간은 V LIVE 시간 보여주기식 조합 간상용 조합 간상용 조합 아니 뭐요?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갈라 그랬는데 재밌네요 재밌네요 세븐틴의 노래 칠리 들었어? 이 노래 좋아요 형 노래 좋습니다 형 형 들어보세요 형 친구 네 한소리로 썼어요 아 진짜? 네 네 진짜 좋아요 지금 머리 어느정도 자랐어요? 머리 보여주세요 안돼 와 태기 형한테 얼굴 보다가 멱살까지 잡아끌었으면서 진짜 안돼 왜냐면 내가 오늘 하루종일 이러고 있어서 머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요 그럼요 멋있는 모습만 보여 드려야죠 면도 며칠에 한 번에 이거 진짜 TMI다 갑자 저는 면도 형 면도 아 저 해요 27년에 한 번 더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 지금까지 27년 동안 두 번 해봤습니다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형은 저 얼굴이 하얗고 털이 진짜 안 나요 저는 얼굴 털이 없어요 아 진짜 진짜 부럽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예요? 저는 구렛나루에서 없어요 구렛나루? 구렛나루 진지한 거야 웃겨? 아니 진짜 진지한 건데 저는 그래서 구렛나루가 없고 옆머리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차량차량 옆머리가 길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키노처럼 멋있게 남자답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멋있게 남자답게 나 멋있고 남자답구나 아니 원래 구렛나루가 약간 이렇게 뭔가 아파 뭔가 이렇게 슥 내려오는 이 라인이 저는 옛날에도 진짜 부러웠는데 저는 이렇게 저는 좀 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떠요 맞아요 네 형은 며칠에 한 번 하세요? 세븐도? 저 얼굴 하여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안 하면 티가 무조건 나요 아니 신원이는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무슨 일이 많이 정말 중요한 촬영이다 하면서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한 번 아 진짜? 이게 무슨 물건가요? 저도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보스터 촬영 같은 거 하다가 잘하고 그러시면 잘 잘 우리 아가 구렛나루 그리면 돼 눈이 그리면 된대요 타투에요 네? 타투에요 아 옛날에 그 지수령 선배님처럼 웃을 때 치아 몇 개 보여요? 웃어봐요 하나 둘 너무 많아서 세 개였죠 은근해 자 둘 셋 한 번 생각해봐요 신화 우리 집 신화 신혼이一 저게 이름 뭐야? ISP drei 아 이름 못 봤어 크 이거 실부로 보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목욕토리와 비슷하대요 형들에게 언제 반말해요? 저는 실생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튀어나와요 저도 모르게 제 생각에 반말.. 제가 형 라인 중에.. 무슨 소리? 그냥 형이지? 저 같은 사람이 애매하지 형 라인 중에서 많이 형님 편이잖아요 네네네 반말 빈도수 1등은? 우석, 키노 아니 키노는.. 내가 반말 잘하네 뭔 소리야? 키노는 약간 이런식이야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우석이는 내가 그런거 이렇게 얘기해 뭔지 않아? 우석이는 가끔 깜짝 놀래요 제가 봄이 형 자꾸 실명 언급해가지고 실생활에서도 고신원 이렇게? 그렇지 형구는 양반이지 이따가 축구 볼거에요 모르겠어요 보고싶은데 일이 있어서 10시에 시작을 하는거에요 셋이 같이 여행 간다면 진짜 셋이 같이 가고싶다 근데 우리 셋이 가면 진짜 재밌게 하네 어디 갈까? 영국 가요 영국이요? 축구 봐야지 영국은 좀 멀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영국인데 최근에 앙케이트에서 어디 제일 가고싶냐 해서 영국 적었거든요 뭐야 가고싶은거 같죠? 완전 가고싶다 그럼 셋이 영국 저는 과거 가고싶다 영국 가는걸로 오빠들 시력 뭐에요? 저는 2.0, 1.5 저 수술해가지고 1.0, 1.0이었는데 나식? 아 진짜? 저는 라섹 떨어졌어요 아 진짜? 둘 다 했어? 나 몰랐네 나 안경 쓰고 다녔잖아 맞네 신헌이 옛날에 개구리 안경 있잖아요 맞네 회사에서 안경 쓰고 절대 외출하지 말라고 했던 맞아 맞아 와 나 잊고 있었어 잊고 있어 대박 키노 미치고 언제에요? 키노는 미치고 언제에요? 조만간 안해요 아 조만간 안해요? 미안해요 뭘 하냐고요? 미치고요 미치고 너 못봤지? 형은 모르지 그거 영상 풀었어요? 아이 어떻게 풀어 근데 제가 조만간에 한 번 보여드릴까 그 미치고를 난 잘 못봐 미치고를 제가 들어오기 전주에 했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시켜서 미치고를 내가 첫 월말평가 때 이후로 한 번 다 했어 그 이후로 한 번 다 했어 아무튼 내가 제가 들어오기 전 최근에 했어요 최근이긴 한데 전주는 아니고 두 달 전쯤 했죠 아니 그거나 보면은 카톡 익십 파? 안 익십 파? 난 익십 익십 안 익십 지금도 좀 무조건 대답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저 카톡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형은 그냥 지금 볼게 이 형은 그냥 전화를 안 받아요 저 카톡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재중 전화 보여주고 싶다 진짜 여러분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의 카톡 단 한 번도 요즘 제일 웃긴 멤버 누구야? 지금 형 말하고 있는 게 웃겨요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자자자 연락 진짜 안 받아 머리 왜 잘랐어요? 저 머리가 다 상해서 머리 잘랐어? 그 한 번 짧게 확 잘랐을 때 제가 탈색 열 번 해가지고 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짧은 머리 너무 애기 같아져가지고 근데 긴 머리 기르고 있어요 열심히 누가 먼저 PPP로 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 형인가 나 아 우리가 재밌는 걸 일단 하고 싶은 사람 해서 손들어서 다섯 명이 손들었다가 이제 우리 다섯 명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하다가 형이 뮤비를 먼저 찾아놨어? 그러다가 근데 만장했지 보통은 앞부분만 많이 들어가지고 댄스 브레이킹 댄스 브레이킹 댄스 타임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그리고 주인공은 뭐 만장했지 주인공은 만장했지 홍석이 형 우리 결정해서 홍석이 형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누구도 홍석이를 이기지 못해 맞아요 진짜 이건 인정 칼국수, 쌀국수? 저 쌀국수 쌀국수 둘 다 안 먹죠 바지락 있어요? 바지락 있습니다 그럼 칼국수 저도 칼국수 나 나 진짜 어렵다 난 반반 그럼 마지막 TMI 하나씩 하고 갈까요? 어 저는 아니 질문이요 질문 왜 자꾸 작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TMI 하나 말해줘야라 했지 TMI 제가 하나 해도 돼요 혹시? 네 하세요 하세요 저희 신원이가 네 아 아 왜요? 뭔 얘기인데? 별 얘기 안 돼요 신원이가 최근에 우리 움직이 가려야돼 여기 보시죠 다들 생각하는 형구 리즈시죠? 리즈시죠? 형구는 매번 경신하는데 아 진짜? 아닌데 형구 자고 나왔을 때 코가 조금 리즈죠? 그런 리즈?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얼굴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인달까? 맞아 맞아 제가 잘 부어가지고 형은? 형 아까 신원이 뭐예요? 아니 나갔어 저는 키노가 자고 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키노랑 한 침대에서 같이 잤거든요 며칠 안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키노가 먼저 잠이 들어서 제가 한 3시간이 다 잤거든요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자는 곳을 봤는데 와 리즈 갱신했습니다 와 나 진짜 나 폭로할 거 있어 진짜 아니 왜? 아니 진짜 귀여워 여러분 저 폭로할 거 있어 진짜 뭐예요? 제가 일본에서 후이 형이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피곤하면 코를 걸어가지고요 후이 형이 귀마개를 끼고 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보이냐고 늦게 잤는데 이 형이 귀마개를 끼고 코를 보면서 잤어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일본에서 몸이 초반에 좀 안 좋았잖아요 아이가 감기 오셔서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진호 형도 그랬어요 진호 형은 저 코 고는 소리에 잠 못 잔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걸었어요 일본에서 난 매일은 아니야 난 초반에만 그랬어 그치? 집에 가는 순간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그랬어요 와 약간 좀 과하나 근데 형이 진짜 우리가 그때 피곤하겠잖아요 근데 진짜 몸이 안 좋았다니까 아마 저도 골랐을 거예요 아 웃기다 네 네 방금 후이야 올해는 감기 걸리지마 라고 하셨는데 이미 올해 걸려가지고 네 괜찮아요 감기 귀신이에요 이제 날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 8분만 주세요 시간을 저 1시간 채우고 싶은데 8분만 저 혼자 인사할게요 아니요 저희 갈게요 다시라고 가시라고 가시라고 아니야 내가 갈 거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키노의 TMI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또 다음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우리 신언니의 TMI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조만간 저희 형들이랑도 같이 VF 한번 할게요 고맙습니다 형들 안녕 안녕 바이바이 형구 요즘에도 예민 보스예요? 인정 뭐가 인정이야 가요 어 인정 네 휴머리 치고 갔네요 우리 형들은 항상 휴머리 치죠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오르쉐로 오보를 타고 5분만에 가서 오르쉐를 뛰쳐 다니면서 보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오르쉐 좋았고 루브르 갔다 왔고 베르사야도 갔다 왔고 아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했더라 내가 아 그리고 뮤지컬 보면서 영화 아 밥도 먹었고 그리고 당연히 몽마르트 언덕 두 번 갔고 한 번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사케르 대성당도 보고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거 두 개가 오르쉐랑 그 노트르담 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진짜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막 감동을 받았어요 엄청 진짜 울 뻔했어요 거기서 목걸이도 사왔고요 제가 요즘 차고 다니는 금목걸이 있거든요 그것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사온 거 같고 사실 좋았던 거를 얘기하면 너무 끝도 없는데 파리에서 이제 제가 그 프랑스인 친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 댁이 이제 저희 제 호텔에서 거의 한 15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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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한 5분 정도 거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초대받아서 이제 식사도 하고 네 뭐 보온님 찾아뵙고 보온님이랑도 시간 보내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팬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한 팬분들이 많아요 사실 알아봐 주시고 제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계속 도와주시고 다들 그래주셔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바리에선 그랬답니다 진짜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는 좀 쉬러 가려고 9일간은 작업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음성 녹음으로 맨날 이렇게 녹음하고 그랬었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핸드폰 기종 뭐예요? 이게 S9 플러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오빠 지금 폰케이스 뭐예요? 저는 케이스를 안 껴 원래 잘 안 껴 옛날에는 지갑이랑 같이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껴었는데 너무 안 예뻐서 핸드폰은 케이스를 안 껴요 세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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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저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싶어 저도요 진짜로 진짜 매일매일 유니버스를 만나서 공연할 수 있다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항상 생각해요 신혼이 형이랑 진혼주의 숙소에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와 형 저 진짜 공연하고 싶어요 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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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일본 갔다 온 지 3일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비활동기가 3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너무 공허하고 너무 팬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럴 수가 있나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랬었죠 저희가 진짜 힘 닿는 대로 다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단콘도 하자 당연하죠 보라색이 왜 좋아? 예쁘잖아요 이유가 많은데 그냥 제 눈에 제일 예뻐 보이나봐요 폼 배경 보여주세요 제 폼 배경은 이거예요 이제 앤디 워홀의 마릴린 멀로라는 작품을 앤디 워홀 이렇게 실크.. 아 실크가 아니라 이제 그 그 투명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앤디 워홀 전시 한국에서 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 그 전시전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앤디 워홀의 마릴린 멀로라는 그 사진이랑 글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 사진을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배경 화면으로 이 배경 화면으로 거의 한 6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도 계속 이 배경 화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두 아티스트가 한 사진 안에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아 그리고 TMI 하는데 제가 파리가서 그림 몇 개를 사왔는데 그림이 아니고 사진 뭐 여러 가지를 사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 사진 사진 사서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옆에 이제 오드리 앳번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실에 걸어놨어요 네 작업실 그리고 여기에는 천리측이 나오고 이렇게 액자로 사와서 작업실을 전시했는데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마지막으로 PMI Hit Hit Please More Information Oh 형구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음 음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음 음 음 음 저희가 좋은 음악하는 친구들이다라는 거를 음 음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음 음 시간에 쫓기고 싶은 마음은 진짜 정말 진짜 이만큼도 없고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음악하고 싶고 행복하게 무대하면서 행복하게 나도 우리 멤버들도 우리 유니버스도 다 행복하게 이렇게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 저는 제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이제 우리 유니버스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 유니버스도 나랑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유니버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형구야 누나랑 결혼해줘 누나 진지해 오 일단 결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알겠죠? Say hi to Brazil 아 See you in Tokyo 도쿄 도쿄에서 만나요 도쿄데오 나고야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예난이 형이랑 대관람차 타고 쇼핑 윈도우 쇼핑 했어요 뭐 사진 않고 홍석영 선물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일어나서 이딱죠 아 Would you like to come to Hong Kong for opening concert in future? 당연하죠 당연하죠 홍콩 꼭 가겠습니다 오빠 중학교 입학하는데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요 그리고 지금 입학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하고 입학하시는 우리 모든 초중고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치원생 친구들 그리고 혹시나 새로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 좀 마음 정비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분들 모두 저랑 같이 진짜 2019년 새로 시작했으니까 리프레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올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는 일이 잘되기를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제가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자는데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될 거예요 아 아까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필터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안 넣었나 흐흫 흐흐흐흐흫 이런 필터가 있더라구요 흐흐흫 정글이에요 아니면은 하트 하트 자 마지막 세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형구야, 형구는 핸드폰 배터리 방전될 때까지 써 아니면 충전할 수 있을 때마다 충전해? 되게 신박한 질문이네요 저는 자기 전에 꽂아놓고 아침까지 충전을 하고 일어나서 그냥 그 습관이에요 플러그 뽑아서 들고 나가서 쓰고 저녁에 올 때쯤에 한 1, 2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그래요 한 13%에서 5% 정도 남아요 그럼 씻고 나와서 딱 자려고 누워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공카 보면서 거의 한 10%? 11% 정도 되면은 이제 꽂꽃 자는 것 같아요 알람 맞추고 형구는 어디 나라 요정이야? 저는 유니버스 나라예요 형구의 저음행은 뭐예요? 올리언보다 넘버원 아니지, 넘버원보다 너무 빠르죠? 그럼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사랑해 저도요? 형구가 생각하는 케미스와 멤버는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후요? 시간이 제일 많이 같이 지났으니까 그럼 진짜 마지막 두 개 끝내고 싶지 않아요 형구 오빠에게 춤이란? 저는 음 음 음 자연스러운 것 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됐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그냥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춤이 더 좋아요 물론 각 잡고 하는 춤도 멋있게 딱 보여드리고 싶고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춤은 그냥 생각 안 하고 노래 나올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올 때 추는 춤이 막 추는 춤이 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읽겠습니다 아이폰은 싫어? 아니요 진짜 좋아요 아이폰 너무 편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이폰으로 당장 바꿔버리고 싶은데 제가 와 이건 진짜 TMI네요 제가 못 바꾸는 이유가 음악을 옮기는 게 바로바로 옮기는 게 조금 안드로이드가 조금 더 편해요 사실 아이폰 정말 편하고 핸드폰으로도 베이스 사운드도 들리고 스테레오도 되고 화질도 좋고 그리고 카메라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용으로 아이폰을 하나 더 들고 다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진을 찍어야 할 때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 작업을 하고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음악을 옮기고 제가 모니터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시간을 간소화하려면 안드로이드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연구 탐구생활 강연구 탐구생활 35,700분이 보셨고요 어 그리고 흐흐흐 그래도 평소에 제가 하던 V앱보다는 좀 더 재밌었나요? 좀 새로운 사실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강연구 탐구생활이었고요 그래서 제 TMI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다음 TMI 파티 때 흐흐흐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다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이제 10시 5분이고요 마지막 TMI는 저는 이제 춤을 추러 갈 거예요 연습이 있어서 연습을 할 거고 오늘 하루가 이제 저물고 있는데 오늘 하루 마무리도 저와 함께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좀 기쁘게 조금이나마 좀 더 기쁘게 끝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마이 플레저입니다 아무튼 저와 1시간 10분가량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또 찾아뵐게요 안녕 살자요 유니버스 사랑해요 노래 틀고 끝낼게요 광고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Every time you walk by, just like me.